아이오아이 출신 임나영 9살 연상 배우와 열애설 금밀한 해외여행까지 그룹 아이오아이와 프리스틴 출신 배우 임나영이 9살 연상 배우와 열애설이 불거졌다. sbs 연예 뉴스는 임나영 기십칠 이 배우 최홍 36과 열애중이라고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지천23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코리아 시즌을 맞아 해외로 떠났다. 공연 후인 최근에는 해외에서 다정한 커플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나영과 최홍은 연극 헬로 더 헬 오델로에서 처음 만났다. 해당 연극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후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홍 소속사 더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뉴스엔에 곧바로 김나영과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 연극에 같이 출연하면서 친해진 사이일 뿐지라고 조심스레 선을 그었다. 임나영은 2016년 엠넷 프로듀스 101분을 통해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했다. 그룹 해체 후에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프리스틴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열애설 상대인 최홍은 모델 출신으로 2011년 박하스 국군장병 편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KBS 이각시탈, TVN 감자별 2013 QR 3분, 백일의 난구님, 머니게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KBS 11일 드라마 누가 뭐래도를 통해 처음 주연을 맡았다. 한편 임나영은 지난 5월 송강호 고소영이 소속된 서브라임과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 현재는 무소속이다. 최대한 비율이 많습니다. 이곳에 출연을 받게 되면, 이곳에 출연을 받게 되면,